러시아 신용등급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러시아 문제를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하면 당장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르브라같이 폭락이 생각나는데요 르브라같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환율을 두고 각국별로 돌아가는 양상이에요 싱가포르도 통화 완화에 나서면서 아시아에서도 통화전쟁 전운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포기 그리고 유럽의 양적완 정책 대대적으로 발표했죠 이때 말씀드리기는 증시보다도 외환시장 모습을 더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세계 각국들이 소위 스위스와 이스브라그로벌 한율전쟁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속속 감지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도 상징성이 강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금융 완화에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역할을 보면 지금 홍콩의 위상이 일부에는 상해 국제금융시장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홍콩의 금융시장이 약화된 점을 감안해볼 때 지금 세계적인 슈퍼리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국의 조세 회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속속 몰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싱가포르가 국제금융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아시아에서 중심이 해당되는 싱가포르가 금융 완화에 동참했다 해서 자국의 환율 방어에 나섰다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그동안 우리의 환율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사실 국제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죠 사실 오늘 이 문제도 어제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문제가 조만간 또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그리스 주가가 한 9% 폭락했거든요 네 맞았습니다 육가도 대본 사람들이 한 50달러 45달러에서 반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오늘 국제유가가 45달러 밑에 44달러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4% 이상 폭락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많은 이슈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국제유가가 폭락함에 따라서 오늘 루브라 가치가 달러당 68루브로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환율주로 그러면 루브라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루브라 가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루브라 때문에 지금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저소득 챔피언에서는 워낙 물가가 오른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통제불능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번 주 들어 국제유의 시장에 관심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 8월 달에 미개국 국가신용등급 AAA등급을 가장 먼저 한 단계 떨어뜨리는 것이 S&P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 과정에 무디사를 제치기 위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데요 러시아의 등급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정급본드 수준, WB 플러스 이건 투기 등급입니다 투기 등급은 믿을 수 없는 단계죠 이 단계로 이번 주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9개월 만에 또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빨리 조정하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향후에 예고 없이 우리에게는 전망 부분에 대한 예고 없이 발효로 등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러시아의 사태를 좀 더 악화시켜서 오늘 새벽에 끝난 국제외한시장에서 보면 루브라가치가 68루브대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고요 지금 루브라가치가 기능은 마비한 것 같습니다 루브라가치가 이렇게 폭락함에 따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몰아트린 문제 이것이 지금 하주가 있다면서 오늘 뉴욕 주가를 보면 있잖아요 제가 한 2시 30분에 점검할 때에는 뉴욕 주가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이미지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다시 패터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경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러시아 경제 지금 가스라든가 원유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대서양에서 시출을 첫 허용했다는 얘기도 하고 공급 과잉 부분도 더 부각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유가, 러시아 자체의 어떤 성장 엔진이라 그럴까요 끌고 가는 동력 자체가 계속 덜컹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국제유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차트 분석에서 유가가 50달러 이상은 반등하겠다 늘어나면 반등하겠다 45달러들은 반등하겠다 차트 분석으로 가지고 많이들 아마 지난주 이후서부터 그렇게 부쩍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게임의 룰이 누지된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말씀대로 오패 국가들이 결성력이 약화되고 세일가스라는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환경보호차원이든가 해서 대륙병 개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륙병 개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게임의 룰이 바뀐 상태에서는 정전의 차트 분석이 50달러 이상은 안 떨어진다 50달러 밑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올라간다 원약 관련된 DNS를 물타기 시장으로 해서 사세요 이런 시각의 얘기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그렇게 크게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이 대륙병 개발해서요 지금 가뜩이나 세일가스에서 자체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입장인데 사실 대륙병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나설 때는 결국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직격탄을 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러시아 경제가 상당 부분 이렇게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지금 자막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 부분으로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2번에 대한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러시아 경제 보면 사실 가장 성장 동인인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아주 추락하고 있죠 오늘도 45달러 떨어져서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푸틴의 권력 핵심층 부패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푸틴 대통령이 축적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서방에 대한 통제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위한다 위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자산 축적에 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으로서 국민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위반이 많거든요 보다 보니까 오늘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 위기 극복 대책으로 30조 원 이상의 37조 원이죠 우리 돈으로 푼다 하더라도 전혀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고요 서방과의 갈등 문제는 러시아가 이렇게 조정의 화해 제스처 하더라도 전혀 믿어주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다른 순간에 다른 각도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획경제인데 불구하고 계획경제는 어떠냐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으로부터 통제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다 보니까 지금 뭐냐 시장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고 그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을 대상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도 통제력을 잃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상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실물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는 한 가지 특징은 다른 국가들은 분기별 통계입니다는 러시아는 성장률인데도 불구하고 월별 통계입니다 이런 것도 전문가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적해 주셨다는 사항인데요 작년 11월 2일서부터 러시아 경제는 실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경제 통계력 예측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바랍니다 IMF에서는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물론 국제국가의 어떤 가정세 연합이 있겠지만 월드뱅크는 마이너스 2.9 무디스는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일부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8% 이게 뭐냐 전망치가 이렇게 서로 엇갈린다는 그것도 세계적인 예측 기관들이 상당히 엇갈린다는 것은 바로 통제 불가능한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반영해 준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올해 보면 러시아 경제가 대체로 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뭐냐 작년 12월에서부터 두 자리 때 10%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어떠냐 11% 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실업률 빼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에 우리가 신경제 고통지수는 성장률 마이너스 8% 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상승률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8%니까 경제 고통지수가 19%가 올라가는 거죠 19% 19% 11%에 플러스 8% 19%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팀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 경제 상태에서 보면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 고통지수가 아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탄 국면에 이렇게 빠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때는 그렇습니다 콩에 푸틴 정부가 콩에 매줄과 쓴다고 해도 국민은 뭐냐 믿기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아무리 정책당국이 해라 해라 이렇게 한다 해도 국민이 거기서 몇 번에 걸쳐서 속으면 자 그 이후서부터는 좀비 상태로 돼서 당신네들은 뭔지 떠들어봐라 나는 안 가겠다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마 우리 경제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궁금해지는 것이 그동안 사실 러시아가 루브라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끼어라가지 정책들 어떤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 두 달여 사이만 보더라도요 환율 제도도 바꾸고 금리도 기초 대폭 인상하고 했었는데 글쎄요 이 효과가 갸우뚱 되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자유변동화질을 바꾼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드렸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아마 그때 당시에 금리가 10.5%에서 한꺼번에 17% 빅세브를 금리로 나갔거든 그런데요 이 막바지에 이렇게 정책당국이 이렇게 위기 극복에 나서면 사실상 그건 신뢰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뢰가 없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말씀드리면 악수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조치 전부 악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1월 들어서 바로 뭐냐 이런 상태가 그대로 전개되는 모습이거든요 아시겠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러시아는 19월 달에 밴드제에서 자유변동 플로팅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킹스턴 회담 이후에 1976년 이 플로팅 시스템이 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위안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루브라 자체에 대한 국제 위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루브라가 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밴드제에서 플로팅 시스템 이게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대법적으로 올리는 문제는 결국은 외국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긴 허자들에도 자국 경제는 그만큼 포기하는 겁니다 자국 경제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경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더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금리 차 줄여서 자금 이탈을 방지한다고 해도 기초 체력이 더 악화되면 그 이유서부터는 자금이 더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비세스 스파이럴 시어레라에서 나선은 악수란 이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 금리에 빠져있는 상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11월에 아주 러시아 위안당부가 당시에 발표할 때는 야심차게 준비했다 밴드제에서 브로팅 시스템 자변동화제에 가고 그 다음에 금리를 한국 가문에 10%에서 10%로 대폭적으로 올린 이 대목이 올해 사항에 이렇게 푸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악수였다는 것이 판명된다 이렇게 보태습니다 러시아에서 투입할 작은 말씀도 앞서 해주셨지만 지금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위기죠 이런 위기 여러가지 대응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환투기 세력들에 대한 시선이 거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본때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또 더 올린다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원래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본때를 보여준다 이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뭐 환투기 세력 작년에도 환투기 세력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금리를 뭐냐 한꺼번에 6.5%포인트 이렇게 정책당국의 금리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올린다 근데 금리가 부담이 이미 17% 갔으니까 자 위기 대응자 차례에서 뭐냐면 37조 원인가요 이거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물론 명목은 위기 극복 대책이다 위기 극복 대책이지만 60개 항목에서 막 짰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원래 그렇습니다 1997년에도 당시에 우리의 경제팀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투기 세력을 더 부추킨다 그만큼 조급하면 반대편에서는 그 패를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다 패를 읽게 되거든요 패를 읽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려울 때일수록 냉철하게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분석인데요 지금 통제력을 읽다 보니까 뭐든지 러시아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정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앞서고 사전에 예고 없이 그때그때 나오는 대책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의 정책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최근에 국민들이 관심이 놓으면 무슨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피해가려고 하다면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는 아마 시청자분이 좀 아실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하지 않느냐 당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그만큼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근본 냉철 대책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든지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밴드제 포기험대든가 금리를 한가문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6.5%포인트 올린다든가 위기대행제체에서 재정이 그렇게 썩 건전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37조원 그것도 37조원은 푼대든가 이런 자체가 사실상 본때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환투기 세력에 의해서 본때를 당한다 하는 것을 지금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도 말씀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라든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외자이탈 방지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뉘앙스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자금 이탈 부분에서 보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 하는 입장이 이런 뉘앙스가 감지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개 한번 보이겠습니다 세 개 보면 그동안 자금 이탈에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던 국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번 경제 상황을 보기에 붙습니다 러시아 그렇죠 브라질 같아요 남아공 그렇죠 전부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자금 이탈이 더 되거든요 더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북유럽 국가들은 금리 내리죠 싱가포르 국가들은 금리 내리죠 중국도 금리 내리죠 물론 위안보고 사정이 되지만 그 국가들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신뢰가 얻으면서 자금 이탈 부분은 시간이 감각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오늘 그 fmc의 공개회의력 이렇게 선언문이 나오면서 자 금리 인상이 한 발짝 다가섰다 우리가 보면 미국은 어떤 날씨라든가 뭔가 관계없이 가는 길은 간다 하는 걸로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fmc 멤버에서도 fmc 이렇게 그 공개선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런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 한 가지 시사점 러시아의 사태 이런 것에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이든가 브라질이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 방지역에서 자금 금리를 인상했던 국가는 더 경제 여건 기초가 어려워진다 더 경제 여건의 기초가 어려우면 신뢰가 떨어지면서 더 자금 이탈이 된다 더 악순환이 된다 그런 반면에 지금 상태에서 자국의 튼튼한 경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국 중심으로 금리를 내리는 국가는 설령 금리 스프레드가 벌여서 자금 이탈에 대한 단계적으로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러시아 정부가 올해 정부 재정에 대해서 유가 베럴당 100달러 기준을 놓고 책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유가는 계속 하락 압박을 바꾸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위기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진행자분이 지적하신 러시아의 올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쌀 때 러시아는 재정수입의 50%를 50%를 가스 수출 원인 수출을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에서 보면 경제 전체적인 부가가치의 약 30% 이상을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수출의 수출의 약 70%를 담당하거든요 그럼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미 작년 말에 국제요가가 50달러 이상 떨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신호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경제에 큰 그림을 그릴 때 올해 국제요가가 100달러를 이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 이거 경제요가가의 밑거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국제시장을 아느냐 시정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을 아느냐 도대체 뭐냐 지금 국가는 5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올해 경제정책에 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러시아의 수출의 70% 재정의 50% 그 다음에 국가의 부가치의 30%를 담당하는 이 국제요가에 대해서 100달러를 그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러시아의 지금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아침부터 이상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정부가 통제력도 잃고 국민의 신뢰도 잃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콩앰 매주를 쓴다 그래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풍개가 되는데요 올해 경제성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예측지가 다른 것 중에 아마 IMF에서 비교적 예측지가 높기 때문에 IMF 전망 1월 17일에 발표했죠 이 전망치 내모음은 러시아의 경제성전이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형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11%대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 성장률 마이너스 떨어지고 물가가 11%대가 가니까 전형적인 악성 스프레이션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회복되지는 못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 특히 경제 밑그림에 100달러 전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경제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수정되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는 국민으로부터 이반사태가 굉장히 커진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까지 가면 결국 러시아 경제가 지난 1998년이죠 제2의 모라토리엄 사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법한데 지금 사실 현재 지금 세계 경제 구조상으로는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완전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걸 또 원치도 않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러시아를 또 무심력면 돕고 있다는데 이 모라토리엄 사태로 빠질 것인가 이 부분도 말씀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네 일단은 객관적 판단 지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뉴노멀 환경에 조금 있단 말씀드리고 지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특정 국가에 이렇게 위기 사태가 이렇게 우려가 될 때 실제로 이게 위기 판단하겠느냐 위기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1997년 우리가 위안위기 당한 이후에 아시아 위안위기를 위해서 이런 신흥국의 위기 판단 지표로 가장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IMF의 수석이코노미에 쓰던 워리스 걸던스탄이 만들었던 위기 판단 지표거든요 이건 뭐 자산의 인프레 단기적인 저축 능력 중장기 저축 능력 무료인 거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판단 지표를 볼 때는 당시보다는 1998년 상 보다는 캐시프로 상 위안보이고 괜찮고 그 다음에 재정상도 아직 괜찮습니다 특히 위안보는 괜찮은 상태다 그래서 일단 지표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긴 하지만 당시보다는 모라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적당한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 국가입니다 하나 국가 될 때는 눈치에 말씀드리면 브라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제가 국가의 디폴트 즉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디폴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국가라는 부모가 없어졌으니까 민간 사이드에서 기업이라든가 금융사는 새해의 망망대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가다 보니까 민간이라든가 이런 민간 기업이라든가 금융사는 디폴트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민간에서 발생하는 디폴트 즉 부실 기업들이 어딜 가느냐 세컨드리 M&A 시장 부실 기업이 정리되는 세컨드리 M&A 시장이 되면서 지금 뭐냐 M&A 시장이 프라이머리 M&A 시장보다 세컨드리 M&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부실 기업들이 정리가 되는 M&A 시장을 잘 활성화될 때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영이 또 기회가 되는데요 주가도 그렇습니다 이 세컨드리 M&A 시장에서 훌륭한 과거에 훌륭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TX이라든가 경화의 타성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캐시프로가 업체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캐시프로가 있는 기업들이 그걸 홀딱 인수하면 어떠냐면 그동안 좋은 기업가치들이 썽크돼서 썽크 프라이스가 소생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디폴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사항이 국제금리 시장에 상당 부분 악화되지만 또 일부에서는 1997년 러시아 몰아트림의 악몽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재해 몰아트림 사건이 된다 하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위기판단지표라든가 지금 세계가 하나라는 새로운 누념하는 것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지금의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